여러분들 알렛 이쪽에서 프로게머러 쪽으로 외관을 지켜보고 있을게요 인배 당하고 싶지 않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상 돈을 좀 합리적으로 쓰는 편이라서 비트코인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비트코인처럼 좀 뗐습니다 비트코인 때문에 지금 제 전재산 다 날리게 생겼습니다 저 비트코인이라는 글자만 보면은 지금 기분이 안 좋아지거든요 나 먹고 있었는데 또 형님들이 말씀 안 해가지고 지금 기분 안 좋았잖아요 형님들이 뭐야 그런데 스킬 너무 방금 땅에다 쓴 것 같은데 잠깐만 이거 3렙 미드갱킹 찔러야겠는데 무조건 가야 되는 타이밍이거든요 오 랜 나이스 아 바텀 벌써 죽기 시작하네 오늘은 바텀 문이 좀 없구나 뭐야 지금 왜 갑자기 오리 하나 생존필 찍죠 개조 개조깐 내지 존나 쎄 아 바텀 바로 찔러야겠다 안 되겠다 얘네 칩템이 안 잡고 지금 깍치고 있거든요 욕심으로 마리브리뉴스들이 나오면은 저는 현대 바위에 포기해요 바로 찔러 죽여버릴게요 아 우리 바텀 지금 또 걸릴 상태잖아요 지금 우리 바텀 답이 없어요 이거 안 봐주면은 칩테스 받고 게임 터지는 상황이에요 지금 오 뭐야 아 나는авать 오호 오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도약 필요 없어요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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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존버한다 존버..아 잠시만 기다려 너 벌렁되지마 아 너무 티 났잖아 아 잠시만 어어어? 어어? 어어? 뭐하죠? 아아 어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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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찍었다고요 캐스팅 찍었다고요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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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시만 기다려 너 벌렁되지마 어어 잠깐만요 저의 돌쇠같은 멘탈을 위해서 난 몰찾아 저는 저희 편과의 소통을 단절하고 게임할게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오! 오 쉣! 나이스 이렇게 되면 나 풀렸다 마지막에 플래시 쓰는 판단 뭐야 엮였다 어 좀 친다 아트록스 아직 이 게임 몰라요 에코랑 4배 차이 내는 중 탑 지금 갱 바로 갈게요 왜 솔깃 따졌어 뭐하는 거야 지지세요 그냥 곱게 왜 이렇게 잘하는 척 하는 거야 이거 탑 봐야 돼 무조건 바텀 노답이야 아 탑도 노답 있는데 아니 어 좋은데 나이스 맛있다 잘했다 잘했다 브랜드 그치 그게 딜 서포트이지 좋았다 브랜드야 올해 하나가 내가 봤을 때 좀 괜찮은 친구가 돼 지금 정글 미드 딱 캐리가 딱 나왔어요 지금 뭐 정글 미드 지금 현상금 들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근데 왜 모르여 아! 까비 지금 에코 팔 에코 내가 봤을 때 이거 그거다 형님들 에코 엑스맨이다 안 돼 오케 일만 하다 이거 아트롯스 텔이 있나 형 그렇게 죽으면 안 됐는데 아 먼저 척도 되냐 우리가 아 시빌 미드다 시빌 미드다 쳐 퍼스트 해 나이스 오케이 에코 빼주고 자 뭐 그냥 브랜드 버리자 이거 3대5라서 욕먹은게 기적이예요 브랜드 버리는게 나아요 어어어 잘 도망갔다 형 얘네 빡친거 같은데요 살짝 오호 프레스쓴는거 봐봐 세라핀 노궁 얘네 개빡쳤다 엄청 이기겠습니다 승리시 2천개요? 진짜요? 잠깐만 안돼 제발 아 알겠습니다 아 지금 승리시 미쳤네 저희 편이 많을 수 있습니다 우리 편은 하루종일 죽기만 해 형들 잠깐만 기다려봐 월식스테라가 아트록스부터 단단해보이는데? 월식스테라가 아트록스부터 단단해보이는데? 죽일때가 됐죠 이자식아 어? 적당히 까불어야죠 나도 월식하자 이자식아 나 안죽어요 저 개딱딱개 형님들 저 고생 안다논거 이게 월식 나이스 이거지 어어 보셨지 형님들 이게 바로 카직스라고 카직스 유통견이 있다고요? 무슨 그 섭섭한 소리를 바로 가야죠 아 카직오팬 어디가? 아 그거 먹으러 갈 때 아닌데? 어 머스터를 할까 머스터를 할까? 어 머스터를 할까? 아 히오바 같은데? 아니 아 왜 갑자기 턱을 먹으러 가요 아 진짜 에바잖아 어 지지시고요 일단 지지시고요 까비 다했다 다했다 이거지 이게 저희 알직세 형님들 셀팬 한명 필요없어요 혼자 다 죽여버리거든요 근데요 나 진짜 보실래요? 나 저 써보실래요? 해보던가 해보던가요 이 자식아 개사기죠 야 이거 개사기라 그랬잖아요 이 카직스 오답이라니까요 아니 여기 있긴 있는데 여기 레사 나갔잖아요 뭔데 나 키워볼래? 아 카치야 제발 그만해 한타보자 한타보자 한타봐야돼 한타봐야돼요 아니 카치야 바로 버스터면 된다니까 우리 어 뭐하죠? 아 까비 이게 롱인데 까비 아 죽었다 안돼 어 나이스 이게 카직스의 딜이거든 12년여성 뭐 우리 최고의 딸피가 최고의 실식인거 아시죠? 힐링나 보실래요 나이스 에코 메탈 나가가지고 들어오지만 소용없지 저 이따하면 잠깐만요 동지나 해주고 저 욕먹으러 갈게요 알아서 밀어? 나 욕먹을게 난 탑으로 가고 싶은데? 믿어 형들이 알아서 밀면서 와 탁 간다 어떻게 나만 봐요 나 다 했다 해봐 보여줄 수 있지? 이거 하자 나만 보면 결국에 다른 사람한테 죽는거죠 2000개 무료라고요? 진짜요? 왜요? 아니 너무 노골적으로 나만 봤잖아 아니 너무 노골적으로 나만 봤잖아 이거는 솔직히 형인데 왜 진짜요? 진짜요? 형이 말이지 또 랭니스트 먹이세요 랭니스트 지금 랭니스트 먹여주시기 바랍니다 오 안 돼 안 돼 안 돼 괜찮아 내가 시비를 못 오게 하고 있어 뭐야 못 봤다 순간적으로 미안 예잡을게요 그냥 아이스 나이스 형님들 뭐 카직스가 제가 봤을 때는 월식 군드라 카직스가 진짜 좋은거 같아요 이 카직스가 약간 내가 해보니까 뭔가 유통기한이 진짜 안 오거든요 뭐 질량은 뭐 많이는 안 넣었을거 같긴 한데 뭐 그래도 가뿐하게 뭐 이정도 넣었습니다 아 하니코파니님 하하 저쳐서 2000개 아우 감사합니다 하니코파니님 하하 감사합니다 고맙고요